안녕! 난 프랭크야. 만나서 반가워. 나는 무엇으로든 변할 수 있지. 친구들은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어떻게 하니? 난 이것저것 뚝딱뚝딱 만들어봐. 가끔 엉뚱한 것을 만들기도 하지만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정말 재미있어. 친구들도 내 친구 발명대장 퍼니와 함께 반짝반짝 아이디어로 발명할 준비됐니? 잠깐! 발명하기 전에 지켜야 할 약속이 있어. 오른손을 들고 나를 따라해봐. 발명대장 선서! 하나,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메모해요. 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발명품을 만들어요. 셋, 나만의 생각이 들어간 발명품을 만들어요. 넷, 만들다가 실수해도 다시 도전해요. 자, 이제 멋진 발명을 해볼까? 하나만의 생각이 들어요. 하나, Rudolf 하나, 스피라잘레 하나, ànimir 하나, adi 하나, Veni